그래서 뭐뭐 틀렸더라? 스마일, 스콩크, 그리고 스파이더, 그리고 스몰 오케이, 그러면 뭐부터 할래? 스파이더 먼저 할래 S-P-I-D-E-R 오케이, 아까도는 어째서 틀렸어요? 어... 요게... 그냥 왜 틀었었지? 스파이터야, 스파이터는 스파이터가 아니고 스파이더인데 I 하고 E가 여러가지 소리 갖고 있네요 I는 뭐 중에? I, 어... 중에서? I 그래서... 아이고야? 그래서 몇가지 소리? 스파이터 달 오케이, 그 다음? 응, 그 다음 또 뭐하지? 스마일 스마일 스댈, 에이, 아예 또 틀리네요? 어... 스마일 들렸고요, 그 다음 얘는 스메일이라니깐요? 어? 뭐야? 얘가 에이 소리낸다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이게 스마일이니까 스메일이지 스네일 쓰고 싶어요, 스네일? 아, 잠깐만요, 잠깐만요, 잘 씁어놨어요, 잘 씁어놨어요, 잘 씁어놨어요 네 S, M, I, L, E 그래서 몇가지 소리? 스마일 다 합쳐서? 스마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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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? 스몰 스몰 아, 쌤 A, L, L 자, 얘는 특이한 녀석이라서 가르쳐주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원래 A가 가진 세 가지 소리 예, 어 중에서 여기는 아무것도 없어 그중에 안 소리 내린 거 아니에요 A, L, L이 이렇게 붙어있으면 얘가 무슨 소리낸다? 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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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, 그래서 얘는 Ball Ball Tall Tall 그 다음에 Smal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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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A, L, L은 뭐라고요? 어 All 오케이, 그 다음 뭐 할까요? 그 다음 또 뭐라 맞더라 아, 스컹 sustainability 다시 한 번 바꿔 다시 제가 바꿔 이거 뭐야 스프레이 스프링 할 때 그 때 내가 얘는 무슨 소리 내고 응 얘는 응크 이거 소리가 전체 소리가 뭔데 스컹크 그럼 여기에 응크 안 들어있냐 응크 이거 할 때 눈치챘어야지 스컹크 응크 소리 스컷 여기까지 소리 스컹 스컹 유가 뭐 중에 뭐 대고 있어 유가 중에 어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 스컹 거기다가 응크 소리 붙이면 되니까 NK 붙여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스디킹 잘 치십시오